다리 하나 잘리네. 다리가 없어? 응 다리 없어. 보자. 앞다리가 없어? 응 앞다리 없어. 괜찮아 괜찮아. 한번 들어봐요. 아우 어차피 다리가 없어졌네. 응? 아니야 아니야. 아오. 응 괜찮아 괜찮아. 아오. 아오. 하오. 여기 쪽에 치입이 있어. 얘도 애기고. 이쪽에 애기. 지금 두 마리 넣었는데. 신나는데? 여기서 치여서 얘기해. 걔네들하고 다리 옆자리에 앉는데. 다리 잡는데. 덮길라 그러는데. 치여야들. 여기서 치여서는 애들 빼야지. 그쪽 애들은 손에. 점심할 수 있어요. 어 여기 애들은 손 한편에도 있고. 야생. 세 마리. 이따 이렇게 해 놓고. 한. 열 마리 더 빼면 된다. 그러는데. 선생님. 냄새가 더. 애들이 쓰다네. 친구지.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.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거. 싸움을 먹겠네. 애는 너무 치였다. 애기 짠해라. 애기 짠해라. 어 너도 먹을 거야? 완전 안 맛있어. 어 먹을 거야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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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나와라. 먹게. 먹게 나와. 어 그래. 어이 나와야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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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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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 고양이. 이렇게 잘 먹는 고양이이었어. 이리와, 나가보고 어, 먹고싶어 빨리 아기와서 먹어 아, 맛있어, 맛있어 말랐는데 많이 먹고싶어 아기야, 당황해 아기, 너도 빨리와 아기와 몇방개도 좀 달라 아, 나 아니다, 냄새먹어 애기, 빨리와 애기, 빨리와 애기, 오세요 생선 먹어야죠 생선 먹어야죠 아이고 잘 먹네 저쪽방에서 오는데, 이 환정에 배가 고프니까 여기 이 방에 있던 애는 별로 고집이 없고 아, 빨리와, 사 먹어 네, 너가 혀꼬지 안해 오, 착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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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도 나와빨리 나와 애도 다리다 몰래 나왔다가 보고 들어가더라고 어서와 먹자 어서 나와 어서 나와 이방사는 애도 관심이 없어 배가 불러 배가 불러 아 멋있어 걔 욕심을 안 내니까 당연히 배 불러도 욕심 안 내고 고양이 내 쟤는 내가 있어서 안보는 것 같고 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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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저거인데 애기야, 애기야, 쟤는 못 가? 착하네 착해, 그렇지? 먹고싶어 먹고 싶은데 뭐 잤어? 이리 데려다 줄게 안가 싶어 먹는다 아기 들고 왔어 먹는 동안 겨우 사료 먹으러 나왔네 얘는 사료 먹었어 응 괜찮아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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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집 앞에 있는 고양이한테 정직을 안하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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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소통을 엄청 했거든 안에서 야옹 밖에서 야옹 이러면 여기까지 나가려고 그러고 더 먹었어 아이고 다리 없는 애들끼리 지금 다리 없는 애들끼리 둘이 알아보나 보다 닿고 다리 없었네 이리야 너도 삼삼삼 먹어야 좋아 아유 저쪽 방에서 은혜 엄청 늦네 자 이모 이렇게 다리를 나눠줄게 자, 두 개 두 개 아기 더 많아 놀고 응 아기 더 많이 놀고 응 치즈야, 치즈 이리 와서 먹어봐